마포고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? 마포고에 있지 않을까요? 마포고에 있는 거 아닌가요? 마포고에 있는 거 알까요? 마포 디스트릭트?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데프트 김혁규 선수인데요.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같은 학교 출신인 두 선수가 만난 겁니다. 두 선수의 모교 정문에 이렇게 두 사람의 결승 공동 진출을 기념하는 현수막도 올렸습니다. 과학중점학교로 지역에서 이름난 이 학교. 이제는 세계 챔피언 2를 동시에 배출한 학교로 더 유명합니다. 마포고에 있는 강서고 파이팅! 강서고 파이팅! I know that Faker is from the same school as Deft, right? 강서고 파이팅, I wish you the best. 마포고 나온 걸로. 여기 근처 강서고. 페이커 화이팅! 강서고 파이팅! 마포고 아닌데? 아, 마포고 어딘지는 몰라요. 오늘도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강서고 파이팅! 페이커 화이팅! 아, 나 그 기사에서 봤는데? 페이커 화이팅! 페이커 화이팅! 그 페이커 화이팅! 그 페이커 화이팅! 아, 마포고! 마포고! 아, 맞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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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포고 가스에서 처음에 나오는 거. 마포고 고등학교 아닌가요? 마포고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마포고 아니에요? 이런? 아, 강서고의 잘한 페이커 선수? 인성도 좋고, 게임도 잘하고 그래서 이번에 꼭 우승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마포고등학교 바로 오니까 있더라고요. 강서고의 자랑, 마포 볼주먹 페이커 화이팅! 마포고, 마포요. 어, 이번 월즈 화이팅! 그리고 페이커 선수, 고향에서 경기를 하게 되셨는데 꼭 우승하시길 바라요. 어, I come from France. Oh, my favorite player is 페이커. I know the name, but I am not capable to tell you, sorry. I hope your school will make like over great champion. 반대쪽에서 말한다고? 저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. 마포고등학교에서 가현 스테이션에서 지났습니다. 저는 K1의 페이커는 한국에 올릴 때에 참가할 수 있는 챔피언을 향해 왔습니다. 저는 페이커 선수를 제일 응원합니다. 마포고등학교에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. 마포고에 있는 거 알까요? 그래요? 강서고의 아들 페이커. 화이팅 하여 해주시고 이번에도 꼭 우승컷 해주시기 바랍니다 T1 팬입니다 마포고등학교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마포구에 있지 않을까요? 예전엔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아 진짜요? 세상에 강서구의 자랑이시니까 꼭 좋은 커리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고 화이팅! 저는 T1 T1도 좋아합니다 마포구 마포구에 있는 강서구의 자랑 페이커 화이팅 저 T1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강서구의 자랑 페이커 화이팅 마포구 마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T1 화이팅! 강서구도 화이팅! 저는 T1에 5명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포고등학교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요 난 제가 강서구 주민으로서 페이커 선수가 살던 지역에서 이렇게 큰 경기가 열린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T1이 오늘 승리해서 다음 라운드로 한 번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1 화이팅! 또 다른 라운드로 한 번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pprentices, K dating 마포구 앞으로 봤으면 T1이 계속... 이제 살살을 내려주긴 했지만 살바가 원하니 눈이 좀 빠르고 이 결과 이 부분은 사람이 안 맞고... 공등학교 예수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참은 309으로 받았습니다 군인의 이번 다칠 수 없습니다 아 여기선... 다음날은 Geschmack이 남겼어. 오디오빠리 바다. 어디서 일찍. 어디서 일찍. 죽이면. 끝났어. 예예예예. 군대의 마무리로. 심장이 진짜. 아무리 들어도 월크를 높게 만들어야 되는데 월크를 막 제대로 덕분에 진짜. 3.4.4.4.5.5.5 그럼 LPL에서 매치! 화이가의 진출한 태어났음 Pey몬 선수와 임환품만 알아보겠습니다. 형 머지에서 LPL보다 저희가 유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1.4.5.5.5 팬분들 앞에서 팔강의 임환의 다고량을 들려주시죠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오늘도 힘을 얻고 관점이 많은데 덕분에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8강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2분만 카드를 갖다 놔두고 싶어요. 네,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강서구는 예로부터 2명의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? 이 기운을 그대로 봐서 오늘 마침 또 강서구 마포구 출신의 한 선수가 있으니 오늘 그 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데프트 선수 마포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마포구청 쪽에서 내려갔고 버스 타고 와서 강서구잖아요, 여기. 강서구 잘 아는 건 없지만 데프트 선수 마포구 출신이고 강서구의 자랑이니까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. 마포고등학교예요. 이 앞이에요. 데프트 선수가 오늘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오늘 경기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I'm from Canada. Right now my favorite player is 데프트 마포고등학교 in 마포 district. Say I'm so proud of how he came so far. I hope he has a happy birthday. I'm so proud of how he came so far. I'm so proud of how he came so far. 실제로 22년. 여러분과 밝은 달류에는 뭐 멍게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근데 한 동안 좀 약간 사로들었단 말이죠. 압박하는 데는 좀 더 이제 편이지 수 없다는 거죠. 계속 질러고 있는 데프트 마포구. I'm so proud of how he came so far. 아우! 이렇게 엉갈려 승인역! 랩스터스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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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먼스였습니다! 뷔기 디플럭스의 피람빌락! 매년에 라이더 도구를 모아볼 훈련을 한 번 더 띠 때니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절역이지? 저의 랩스터스의 시청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세트 때는 완전적으로 잘할 것 같아서 저희 바다지 사랑하러 고맙습니다. 매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리포즈가 백버즈 선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